방탄소년단의 데뷔 이후 처음으로 뮤직뱅크 월드 투어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마음을 뒤흔든 해외 팬 여러분들을 직접 만들어가는 뮤직뱅크 월드 투어! 이번에 어느 나라로 가나요? 바로 바로 멕시카! 벌써 멕시코의 한성소년을 둘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K-POP 가수 분들과 저희 방탄소년단 함께하는 뮤직뱅크 월드 투어! 2014년 10월 30일 바로 마리나 시우다핀 멕시코에서 열정가스 금융을 아프다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뮤직뱅크인 멕시코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멕시코! 뮤직뱅크인 멕시코! 어른들 내 이미지에 이끌고 simply Lust하고 풍 Helsinki 지금 sometimes Hackney 익숙으де살 Resistance 잘 가진 마지막으로 정답 정답 에코덱 당장